서리태 늦가을 서리를 맞고도 꿋꿋이 견디며 자라난 까만 콩 그만큼 더 알찬 힘이 이 새까만 콩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? 잘 씻은 서리태 한 컵을 물에 불려둔다 여섯 시간쯤? 잘 불었다 구수한 이 냄새 어렸을 때 외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가 만들어주던 서리태 콩물 엄마는 구수하고 너무 맛있다고 했지만 난 밍밍하고 별로였다 그 콩물이 이 심심한 맛이 지금의 나는 왜 맛있게 느껴지는 걸까? 살면서 한 번쯤 서리를 맞은 뒤에야 이 맛을 진짜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걸까? 두부가 되는 진짜 도유 서리태 콩물 도유 아멘 아멘